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. 이번에 아시아탑 어워즈의 2024년에 3월 받게 되세요. 우선 제가 아시아탑 어워즈에 참석한 게 처음인데요.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다음에 또 참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맘껏 즐기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태국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시든지 뭐 태국에 좋은 점이나 좋아하는 메뉴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? 네, 저는 태국에 지금 영화 촬영차 와 있고요.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태국 음식은 저는 파타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정말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. 제가 태국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정말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. 꼭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 만나요?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인사해주세요.